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 질문드리는 21살 작가지만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첫질문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한거죠. 축하드리는게 아니고. 궁금한건 정말 많지만 오늘은 남성 작가로서 겪고있는 궁금증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 요거 제가 봤는데 궁금할만합니다. 바로 군입대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냐 기억도 안나. 저는 03년도 군번이기 때문에 03년도 입대를 했어요. 03년도 6월에. 05년도 6월에 제대했죠. 5월인가 6월인가. 군대 얘기를 하면 안되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남성 작가분들이 연재중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대 전까지 휴제를 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더라구요. 휴제기간 동안에 인지도 하락 내지는 수익의 변화를 염려하여 제대 후에 데뷔하는 분들이 많아지신걸까요? 또는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그런 작가들을 선호하는걸까요? 혹은 여느 연예인들이 그러하듯 작품이 완결될 때까지 입양연기를 신청하시는걸까요? 저는 지난 2021년 여름 사회복무요원 등급을 배정받았구요. 현재는 대학교 자퇴 후 두 지점의 밉시미술학원에서 보조광사로 활동하면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중이었는데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에 관한 메시지가 날아오더라구요. 작가님 말씀을 듣고나서 이번 소집신청을 고려해볼까 합니다.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군복무기간으로 낭비될 시간도 싫고 그냥 삭발도 싫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싫죠. 모두들 덜하입니다. 자 일단 그 군복무가 실제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데뷔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 소수구요. 아예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첫 작품, 첫 데뷔작 완결할 때까지 계속 연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연재 중에 영장 날라오면 그냥 연재를 휴지에 때려버리고 가진 않아요. 보통 가능할 때까지 연기를 합니다. 되게 약간 정신당한 케이스 굉장히 존경스러운 케이스로는 박수봉 작가님께서 수없이 한 그녀를 그리다가 영장에 날라와서 완결까지 다 그려놓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본인이 군대에서 열심히 뺑이를 치고 있는 동안 연재가 되고 있었고 완결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굉장하죠. 그거는 만화력이 엄청난 사람이나 가능한 거고 보통은 당연히 진짜 예외적인 케이스 아니면 시즌과 시즌 사이 휴제를 해놓고 갔던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닥터프루스트 같은 예시를 보세요. 시즌 사이에 길게 쉬고 오래 연재하면 잠깐만 힘듭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만화가 옛날 만화가 돼버려. 되게 올드해진다는 말을 들어요. 내 만화처럼.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완결을 데뷔작이라도 완결을 해놓고 들어가는 걸 많이들 추구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가 데뷔가 안되고 그러면 너무 늦게 가게 되니까 잠깐 멈춰놓고 갔다 와서 다시 데뷔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여튼 요정도 답을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작품이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으면 군 미필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받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는 그런 업계가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다른 어떤 업계들은 군 미필자는 일하다 말고 군대 갈 수도 있으니까 안돼. 이러면서 안 받고 막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근데 웹툰 쪽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당연히. 작품이 괜찮고 연재할 사유가 충분하고 연재 갑시다 했는데 아직 군대 안 갔다는데요. 그러면 이거 완결할 때까지 연기합시다. 혹은 갔다 와서 하실 때까지 저희가 자리 맡아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튼간에 기본적으로 군대에 대한 웹툰계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연재 중에 갔다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기를 하거나 갔다 와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죠. 제 예전에 지도 제자들 중에도 많은 경우가 되게 힘들어 했어요.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연기에 가면서 준비하다가 결국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만지니까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21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원고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일단 원고를 많이 하시면서 군대는 뭐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군대 갔다 오는 시기와 시점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언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사정에 있으니까